여보세요? 나구나 나 지금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전화한 거 보면 우리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 그치?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어쩐지 기쁘네 우리 관계가 지금보다 더 특별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알아? 네 목소리 너무 달콤하다는 거? 이렇게 네 목소리를 들을 때면 아이스크림이 생각날 정도야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 중에 이렇게까지 내 귓가에 오래 남았던 목소리는 없던 것 같아 계속 계속 듣고 싶어져 아까도 집중하면서 일하는데 네가 날 부르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자꾸 뒤돌아 봤어 그렇게 부르지 마 당장 달려가고 싶어지잖아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당장 너에게 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너랑 얘기하면 즐거워 즐겁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너랑 계속 통화하고 싶다 여유만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어 정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조금 힘들어 지금 너만큼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 빨리 그것들을 해결해야 너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또 통화하자 이해해 줄 거지? 그럼 좋은 하루 보내 안녕 안녕